오늘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두어라 라는 책을 가지고 단기투자자, 장기투자자, 그리고 순종투자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앙드레 코스톨라니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리고 전설적인 투자자입니다. 헝가리 출신 투자의 대부이면서 13권의 책을 저술했고 전세계적으로 300만부 이상이 팔린 초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엄청난 투자자이면서 그 투자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책에 남겼기 때문에 그 수없이 많은 책들이 전세계적으로 팔리게 된 거죠. 이 책도 이제 그 중 하나인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이야기한 단기투자자, 장기투자자, 그리고 순종투자자가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투자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단기투자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 단기투자를 많이 하죠.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단기투자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식시장의 사기꾼이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단기투자자들은 투자자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투자자라는 칭호를 들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단기투자자는 미미한 주가 변동만을 이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수가 100일 때 사가지고 103이 되면 팔아치우는 거죠. 짧은 시간 안에 움직여야 하는 이 단기투자들은 줄타기 고개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도 수없이 많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만 어떤 기업은 하루 만에 30%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정말 하루 만에 정말 1시간도 안 돼서 상한가를 먹는 그런 단기간에 큰 돈을 버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단기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요. 만약 어떤 주식을 시세가 상승할 때 산다면 그 주식시장이 그 강세를 계속 이어간다면 그만큼 성공할 기회가 커지는 것이 단기투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늘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럼 다 단기투자 하겠죠. 하지만 주가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캐치하는 것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이 주가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캐치하기 위해서 거래량을 보시는 분도 있고 어디서 사는지를 보시는 분도 있고 주가의 그 움직임을 보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어찌 됐든 간에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주가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캐치하기는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0년형 정도를 자기가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증권계에 몸 담았지만 장기적으로 성공한 단기투자자를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80년 동안 일시적으로 한 번, 두 번 단기투자에서 큰 돈을 번 사람은 몇 번 봤지만 장기적으로, 결과적으로 단기투자에서 큰 돈을 번 사람은 자기가 보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단기투자를 해야 될까요? 단기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죠. 은행과 브로커들은 그들 고객을 단기투자자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사용한다고 얘기해요. 소위 데이트레이딩을 위해서 수수료를 줄이고 실시간에 당일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떠드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를 일으켜야지 그 수수료를 먹고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다 보니까 브로커들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단기투자를 만들려고 많은 노력들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상업, 상업적인 기술, 상술이라는 거죠. 헤롤드 트리븐지에 몇 년 전에 매우 성공한 뉴욕의 외환 딜러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외환에 투자하는 투자인 거죠. 그들은 1시간 단위라, 1시간 단위가 아니라 2분마다 투자한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앙드레 코스툴라니가 외환 딜러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 당신의 목표 차익은 얼마나 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외환 딜러가 어떻게 얘기했느냐? 100마르크를 벌기 위해서 100만 마르크를 투자하고 있다. 하루에 몇 회생을 반복하면 아마 몇 천마르크가 남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만약에 1억을 갖고 투자하면 1%만 먹어도 100만 원을 벌거든요. 그냥 이런 거예요. 내가 1억을 투자해서 몰빵을 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하루에 딱 한 번만 먹어도 1%를 딱 한 번만 먹더라도 100만 원씩 남으니까 이렇게 한 달을 먹으면 얼마를 보죠? 2천만 원은 벌겠죠. 주말은 안 하니까. 이렇게 나는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정말 얼마 안 되는 아주 일부의 돈을 일부의 수익을 벌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목돈을 다 투자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해봤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느냐? 그럼 사고팔 대로 어떻게 결정하냐? 물어봤더니 그 외환 딜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어떤 뭔가 투자처럼 뭐 내 투자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따라해서 그 작은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이 단기 투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에 대해서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한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뭘 하셨느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단기 투자들을 변호하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왜 변호하고 싶냐? 변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을 싫어하기는 하지만 그들은 주식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단기 투자들이 많아질수록 시장이 커지고 유동적이며 주식 시장의 불안정한 움직임은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시세가 하락하면 그 시세의 하락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싶은 단기 투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하락세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 시세가 상승하면 그 시세 상승을 이용해서 수익을 벌려오는 단기 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승 운동을 제재한다는 거죠. 즉 단기 투자들이 있기 때문에 시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 단기 투자들을 나쁘게 보지만 그래도 이 주식 시장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들을 변화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장기 투자자입니다. 장기 투자자는 주식 시장의 마라토너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마라토너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긴 호흡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장기 투자들은 단기 투자자의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몇십 년 뒤에 노후 대책이나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 주식을 사놓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시세 변화에 관심이 없고 장기적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돈은 그대로 주식 속에 남아있으며 불황이 와도 주식을 줄이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 내가 삼성원자 산 게 10만 원이 됐든 2만 원이 됐든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그 투자하는 돈을 계속 주식 시장에서 돌리고 있으며 주식이 주식이 크게 하락하는 불황이 오더라도 그 주식을 줄이기 위한 시도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꾸준히 갖고 있는 거예요. 장기 투자자는 우량 주식에 투자하며 모든 종목과 여러 나라에 골고루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장기 투자자는 미국과 영국의 연기금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들이 관리하는 돈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길게 잡아야 한다는 거죠. 단기 투자처럼 사고 팔고 이런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워낙 돈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 투자는 적은 액수의 돈으로 짧은 시간 내에 백만 장자가 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면 내가 당장 1년 뒤, 2년 뒤에 백만 장자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50년 뒤, 60년 뒤에는 장기적으로 백만 장자가 될 수는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앙드레 코스토라는 역시 자신을 장기 투자에 속한다고 장기 투자자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리고 우리에게 권하고 싶은 투자가 바로 이 장기 투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는 모든 주식 거래 중에서 최고의 결과를 낳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은 순종 투자자입니다. 장기적인 전략가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순종 투자자는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의 중간쯤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순종 투자들은 모든 뉴스에 관심이 있지만 단기 투자자처럼 모든 뉴스에 반응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단기 투자들은 어떤 정말 사소한 이슈라도 이게 주가가 움직이면 그것을 반응해서 사든지 팔지 수익을 볼려는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이 순종 투자들은 그런 뉴스들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런 뉴스 모든 뉴스에 사거나 팔거나 반응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의 신장마비에 시달리고 있다든지 남아메리카에 지진이 있다는 이유로 잠시 주가가 하락해도 금방 이 주가를 주식을 포기하고 매도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뉴스가 너무 결정적이어서 내가 이 주식을 투자한 이유 투자한 이유 그 기초가 그 근본 원인이 만약에 흔들린다 기초 그 기본 판단이 위배가 된다 한다면 그때는 이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단기 투자들이 아주 작은 사소한 주가의 움직임에 그 사소한 이익이라도 보려고 움직인다면 이 순종 투자들은 내가 이 주식을 산 이유 판 이유 그 근본적인 그 원인을 흔들지 않는 이상은 뉴스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투자자가 옳은 그르든 독자적인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갖고 판단을 하고요. 또 그것을 가지고 투자를 결정한다는 거죠. 이것이 단기 투자자와 구분짓는 순종 투자자들의 결렬적인 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 자본가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일종의 투기 세력이죠. 이 금융 자본가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따르는 거는 순종 투자자 같아요. 하지만 순종 투자들은 시세 변동을 막 자기가 주도적으로 꾀하기보다는 그 주가의 움직임 속에서 수동적으로 이익을 얻는 포지션을 취하는 건데 이 금융 자본가들은 뭔가 주가를 움직이려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려는 그 모양새를 갖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투자하는 회사의 경영자가 굉장히 부실하다 굉장히 빈약하다 하면은 이 순종 투자들은 내가 그냥 이 경영자를 바꾸려는 노력보다는 그 회사를 그냥 투자로 손절하는 거죠. 하지만 이 금융 자본가들은 직접 경영을 개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영진을 바꿀 수 있는 그 힘을 행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투자들은 뉴스를 찾아다니면서 모으고 그것을 가지고 분석하고 자신들의 판단으로 진단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최종 진단을 내리고 자신이 여기에 투자를 할지 안 할지를 선택하는 투자자가 순종 투자자가 됩니다. 투자에 있어서 손실과 수익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하고 있어요. 성공적인 투자들은 100번의 투자 중 51번 돈을 벌고 49번 손실을 본 사람들이다. 실패에 대한 진지한 분석만이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내가 투자를 할 때 단기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요. 장기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순종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타입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실패에 대한 진지한 분석을 하실 때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경험상 자기가 경제학 공부를 해봤는데 경제학 공부는 전혀 쓸망 없었다고 얘기해요. 수익을 결정시키는 것은 뭐다? 손실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연구했을 때 가능하다. 라고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기 투자자, 장기 투자자, 순종 투자자에 대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